안녕하세요 스페이스원 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단축키를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유튜브에 보니까 에이블톤 단축키 다른 것들은 설명이 다 되어 있는데 이 단축키는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이제 못 찾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무슨 단축키냐 하면은 시간축을 잘라내거나 시간축을 붙이거나 아니면은 시간축에 공백을 추가하거나 이런 것에 관련된 단축키 인데요 작업을 하다 보면 굉장히 여러가지로 송폼을 수정해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코러스를 뭐 반 한마디를 미룬다던지 아니면은 프리코러스 위치를 딴 데로 뭐 조금 바꾼다던지 아니면 뭐 뒤에 뭐 잘라놨던걸 뭐 뭐 앞에다가 뭐 좀 사이 끼워넣기를 해야 된다던지 이런식으로 뭔가 어 시간축에 대한 편집을 해야 될 과정이 많이 생기는데 이 시간축 관련된 단축키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렇게 잘라내고 붙여넣고 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단축키를 설명을 드릴게요 어떻게 하냐면은 우선은 딜리트 타임 이라는 단축키에요 딜리트 타임은 컨트롤 쉬프트 딜리트 하면은 그냥 딜리트하면 이렇게 지워지겠죠 내가 선택한 구간이 이렇게 지워지고 끝인데 그게 아니라 시간축을 지워 버리는거에요 지우고 싶은 시간축만 선택하시고 컨트롤 쉬프트 딜리트를 하시면 요렇게 어 그 시간축이 잘려 나가면서 앞에 와 뒤에 어 그 미디 클립이 자동으로 이렇게 붙어 버립니다 이렇게 지우는 단축키가 있고 그리고 잘라내는 단축키도 있어요 컨트롤 쉬프트 엑스를 누르시면 잘라내기 원래 일반적인 잘라내기는 이렇게 제가 선택한 구간만 잘라져서 다른데 이렇게 붙일 수가 있죠 뭐 여기다가도 붙일 수 있구요 붙이면 뭐 이런식으로 근데 이거는 요렇게 이 부분만 잘라내는게 아니라 시간축을 잘라내는거에요 시간축 위아래가 전부 다 잘려나겠죠 다 잘려나가겠죠 근데 만약에 단축키를 사용을 안하려면 이 구간을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지우고 그 다음 얘네를 다시 선택해서 당기고 굉장히 번거로운 작업들이 추가가 되죠 근데 지금처럼 요렇게 한 번에 어 단축키를 이용하면 잘라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렇게 잘라낸 거를 붙이실 때 그냥 붙이시면 위에다 덮어 씌워지는 붙이기구요 컨트롤 v 하면 이렇게 붙이기죠 근데 컨트롤 쉬프트 v 를 누르면 어 페이스트 타임 그래서 요렇게 시간축을 붙여 넣는거에요 제가 아까 잘라내기 해가지고 사라졌던 그 부분이 컴퓨터에 저장이 되어 있다가 컨트롤 쉬프트 v 하면은 시간축을 밀어내면서 그 사이로 끼워 들어오죠 이런식으로 시간축을 어 이렇게 중간에 넣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그냥 붙여넣기 하면 요렇게 위에다가 덮어 씌워지고요 자 그래서 요렇게 시간에 관련된 단축키를 설명드렸고 한가지 더 있는데 예를 들어 뭐 여기가 코러스였다 이제 이쪽에서 코러스 파트가 시작을 하는데 뭐 드랍 또는 코러스 근데 만약에 요즘 음악들 그런거 많잖아요 이제 막 빌드업 되고 나서 한마디 쉬고 들어가는 경우 근데 이 한마디를 예를 들어 뛰고 싶어요 그러면 얘네를 또 다 드래그 해가지고 예를 들어 밑에 트랙이 많다 그러면 다 드래그 해서 이걸 이렇게 뛰어야 될 텐데 그렇게 힘들게 드래그 하지 않으셔도 이렇게 한마디만 선택하신 다음에 컨트롤 i 를 누르시면 이렇게 빈공간 삽입이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 쉬프트 x 컨트롤 쉬프트 딜리트 컨트롤 쉬프트 v 그리고 컨트롤 i 까지 그리고 듀플리케이트 되요 컨트롤 쉬프트 d 하면은 요렇게 시간축을 밀면서 듀플리케이트 되죠 그래서 요런 것도 가능하니까 한번 꼭 써 보셨으면 좋겠고 요게 익숙해지시면 앞으로 작업하실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에요 작업 속도도 굉장히 빨라지고 뭐 송폼에 대한 수정이 있어도 굉장히 빠르게 빠르게 대처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사실 에이블톤 단축키 같은 경우는 어 굳이 또 다른 뭐 그런 매뉴얼 같은걸 보지 않으셔도 여기 있는 단축키가 사실 전부 에요 다 써 있죠 단축키들이 그래서 여기 혹시 내가 모르는 단축키 가 있나 그런게 있으시면 여기서 하나하나 다 살펴보시면 어떤 단축키들이 있는지 다 일일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단축키들을 한번씩 보시면서 익히시는 방법도 추천을 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있는 단축키들을 사용을 안하는게 없어요 다 사용하게 되더라구요 그리고 쓰다 보니까 단축키를 쓰게 되면은 그만큼 작업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도 여기 있는 메뉴를 보시고 단축키들을 꼭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뭐 활용해 보다가 안되는 단축키나 이런 것들은 작동 조건이 달라서 안될 수 있는 거니까 그런거는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설명을 또 댓글로 달아 드릴게요 자 오늘 영상은 짧게 여기까지구요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